자 이번 시간에는 종목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스틴님 팬클럽 가입해 주셨으니까 종목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주시고요. 궁금한거 팝콘님이 질문하신 제일약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가가 너무 높아요. 7만9천원 입니다. 한달쯤 됐다. 여기정도네요. 그죠? 매수포인트가 별로 안좋습니다. 이유 강하게 상승한 상황 좋아요. 그 이후에 강하게 밀렸어요. 그리고 21선은 이탈하면 되지 않습니다. 21선은 이탈하면 추세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갔어야 하는가 하면요. 여기 안에서 왔다갔다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20일이 딱 무너진 상황에서 혹시 물타기 하셨다. 물타기 안했다. 그냥 한번에 사고 말았다. 한번에 샀으면 매수포인트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20일을 크게 무너뜨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를 했다면 지지와 장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매매를 하신 겁니다. 자 20일에 지지를 받는 지지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깨지고 난 장권에서 매수를 하니 계속 지지부진하게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타기 조금 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정도에서 샀으니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여기 20일 이탈하는 지점에서 8만 6천원 이탈하는 지점에서 매도가 됐어야 되는데 물타기를 최초의 매수는 어느 정도 했는지 기억을 빨리 해줘 봐요. 자 그걸 말씀을 굳이 안 해주셔도 물타기 조금 했다 했으니 매수 포인트는 썩 좋은 데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크게 무너진 상황에서 매수를 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상황이고요. 마지노선에 가까운 여기 6만 9천원 여기에서 지지하고 반등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강하게 무너지는데 그대로 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만 7천원이 빠졌잖아요. 대략 8만원에서 3만원 빠졌으니까 몇 퍼센트 빠진 겁니까? 그죠? 8만원에서 3만원 빠졌으니까 그죠? 40% 맞죠? 40% 가까이 빠진 거 아닙니까? 그죠? 4832 40% 좀 안되게 빠졌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큰 손실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다 꼬꾸라지는 상황입니다. 그죠? 위에 2평선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습니까? 안 좋다고 그랬습니까? 안 좋아요. 마지노선 가까운 여기 120일도 무너졌으니까 추후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원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6만원 그리고 만약에 추가 하락했을 때 4만7천5백원대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4만원대도 열려있다. 닥터케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반등한다면 6만원 정도 인근에서는 손절하시는게 어떨까? 그리고 다른 종목 추세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게 어떨까? 라고 제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보죠. 본인이 가지고 계신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도 시장이 그렇게 좋게 가는데 이 종목은 거꾸로 신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종목이에요? 안 좋은 종목이에요? 박호님 시장은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두세달 동안 강하게 올라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시장 상승의 혜택커녕 40% 인근으로 강하게 빠져버리면 이 종목은 좋은 거에요? 안 좋은 거에요? 그죠? 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등하면 6만원권으로 반등하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기를 저는 권유 드리겠습니다. 클릭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85,000원 85,000원 85,000원에서 처음 들어갔다 그죠? 85,000원도 높은 가격이에요. 너무 높은 가격입니다. 85,000원 여기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뭐 여기 인근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진한 궤적을 여러분들 제가 엊그저께 대웅제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별로 좋지 않다 그랬거든요. 오늘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빠져있네 자, 봅시다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요 여기 궤적을 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냥 내가 살린 주식이 그냥 85,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 캔들 배웠죠? 팝콘님 아까 캔들 강의할 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윗골이 이렇게 막 달고 크게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되거든요 제압은 강하게 올라왔는데 크게 밀리잖아요 이러면 이 종목은 아 이제 상당한 변동성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를 아주 잘하는 사람 말고는 성공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큰 변동성 가져오는 종목은 자신 매매에 자신 없으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대웅제약위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빠지잖아요 봐요 그죠? 여기 단가가 여기 인근이라고 그랬거든 17만 5,000원인가? 변론에 딱 그랬습니다 들은 사람 1번 눌러 예이야 빠지네 그죠? 분석이 이렇게 정확한 편이에요 엊그저께 분석했다 아닙니까 왜? 이것 때문에 별로라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 같으면 안 건드린다 나 같으면 그죠? 왜? 강하게 갖다가 그대로 꼬로 박힙니다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왜? 정석적인 움직임이 아니잖아요 급등나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그죠? 아 투자를 좀 할 때 초심자들 일수록 안정적인 종목 해야 돼요 근데 초심자일수록 반대로 합니다 어떻게? 마구마구 날라 당기는 거 정신 못 차리는 거 최근에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비덴트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왜? 상가 갔다가 난리 브루스 출고 난리가 나니까 근데 반대 상황에서 뭣도 모르고 꼭대기에서 물리면 그냥 반토막이 그냥 우습게 나는 게 이런 개별주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안정적이고 우려한 종목을 상승 초입에 매소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님이 세경하이테크 28,900원 6개월 됐다 그리고 CJ E&M CJ E&M CJ E&M 꽁이가 또 물어보고 있고 다슬기님이 디케이락 영감도 아닌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디케이락 눈이 안 좋아서요 자 그러면 세경하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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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00원 제가 설명한 상황에 따르면 지금 질문 주신 님께서는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까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까 원인이 한번 남겨보십시오 일단 손이 오른쪽 밑으로 꺼지면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세경하이테크가 6개월 됐다 했으니깐요 7월달 여기 정도네 그죠 28,900원이니까 여기 정도면 매수한 단가는 뭐 비교적 살만한 자리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인근이면 근데 뭐가 문제였다 여기 깨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 상황은 살만한 상황이었다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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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매수단가 인근에는 살만한 자리는 맞아요 우상량도 딱 돌려낸 초입이고 그죠 어떻게 됐어야 됐다 이렇게 추세 좋게 갔었어야 돼요 근데 깨지면서 실패입니다 깨지면서 추세 전환 실패 그러면서 여기 위에 뭐가 있다 2평선 있죠 앞전 방송 반드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보세요 닥트케이가 제가 최근에 컨텐츠 심혈을 규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신 동영상에 보면 2평선의 그죠 활용 어떻게 하나 이게 들어가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여기 최신 동영상에 있는 거 마르고 닳도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평선이 밑으로 꼬꾸라지면서 하락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손절을 해야 돼요 여기서 못했다면 기다렸다가 반등 나와서 26800건 못 넘어가면 손절해야 됩니다 왜 튕겨 내려올 거니까 튕겨 내려온다니까요 2평선의 성질이라니까요 이렇게 지지를 할 때는 여기 위에 있을 때는 지지를 하는데요 이게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이렇게 지지하던 2평선이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가면 자꾸 튕겨 내려온 저항으로 바뀌어요 그 이후의 상황도 한번 봅시다 저항 받는지 안 받는지 올라가니까 20일에 또 튕겨 내려오죠 끼워 맞추기 아니에요 이번에는 돌파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20일 60일은 돌파하다가 120일에 또 튕겨 맞고 그냥 세게 밀려버립니다 그렇다면 제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선무는요 21,800은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팝콘님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주시 시장은 우상량으로 아주 과열 버블이다 할 정도로 강하게 가는데 내가 가진 종목 밑으로 꼬꾸라지가 올라올 생각을 안하고 있죠 좋은 종목이다 안좋은 종목이다 좋은 종목이다 안좋은 종목이다 별로 안좋은 종목이다 가슴 아픕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21,800은 깨지면 2만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20일권 돌파해도 저항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24,000원권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겠고 거기를 돌파해도 26,000원 단장 돌파하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거고 저 같으면 위로 올라올 때 24,000원 인근에서 적당하니 다른 추세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겠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손절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 다음에 손절할 기회에 충분히 몇 번을 더 줬습니다 몇 번을 더 줬어요 그런데 손절 안하신 겁니다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고요 손절을 안한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라 26,000원 오면 손절하시겠습니까 안 할걸요 그죠 타이밍이거든요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는 거거든요 안 합니다 왜 그동안 6개월 동안 기다렸고 앞으로도 몇 개월 더 가가지고 겨우 이제 돌았을듯 말듯 한데 못 던지는 거죠 그죠 손절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손절을 잘해야 손절은 실패가 아니에요 또 다른 기회인 겁니다 닥터케이드 손절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던지고 뭐 산 줄 알아요 유닛선이를 손절했거든요 아 이거 뭐 번전인 것을 몇 번 왔는데 화면 관련나 화면 관련나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손절했어요 그런 거 손절하고 현대차 이런 거 삽니다 그죠 이런 거 사가지고 날라가고 하니까 상관은 없는 겁니다 현대모비스 이런 거 삽니다 그런 거 손절하고 아유 던져버리 던져버리 그죠 그래서 손절을 여러분들 여기 계신 arte이일 님이 손절을 두려워 하지 말라 이거는 배웠다 이러는데 잘 안됩니다 사실 제 경우를 말씀드려 볼까요 저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손절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클릭이 안 눌러져 머리는 손절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눌렀어요 진짜에요 손절이 너무 안돼가지고 하고 눌렀다니까 진짜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요 하고 나면요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손절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손절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올까봐 주저주저하면서 손절을 못하는 것보다 설사 손절하고 올라오는 것보다 손절을 안해서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시 정리 손절을 한 이후에 올라와서 그죠? 그게 아쉬워서 큰 낙피를 버는 경우보다 손절을 안해서 미루다가 밑으로 크게 빠지면서 큰 패착이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CJENM CJENM 중장기로 하고 싶다 꽁이 중장기로는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여기 정도가 중장기지 14만원 3만원이나 올랐는데 3만원은 벌써 20%인데 중장기로는 별로 근데 뭐 적당히 트레이딩은 가능 15만원권 정도나 15만원 2천원은 여기 정도로 오면 적당히 가능 가지고 있냐? 혹시? 올라갈까봐 손절이 어렵죠? 잘 안 올라갑니다. 파코님 올라갈까봐 손절을 못하죠? 잘 안 올라가요. 왜인 줄 알아요? 너무 재수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닥터케인은 좀 솔직해서 그래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강하게 잘 못 올라갈 겁니다. 왜? 하락 추세 팍팍 키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아까 어디 갔냐? 하나 더 제일 약품 이런 거 잘 안 올라갈 겁니다. 잘 올라가는 구간은 여기에요.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 빵빵빵빵 치고 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 저기 저기 위로 갔다가 그냥 밑으로 박살났습니다. 이러면 잘 갈 확률보다 잘 안 갈 확률 높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아 어떤 기대? 이거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만 이거만 앞에 이거 그죠? 나는 먹어보도 못한 이거 와 앞에 대박 날아갔었는데 내가 던지고 가면 혹시 대박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면 못 던지는 거거든요. 처방을 하나만 드릴게요. 처방을 하나만 드릴게요. 이대로 실천 잘 안 됩니다. 원래 하나만 딱 드릴게요. 20일 이탈하면서 무너지죠? 물타기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비중을 줄여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만약에 올라오잖아요. 양봉으로 그 다음날 어떻게? 하나를 알려드려도 진짜 확실하게 알려드린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 요 데리고 와봐. 요 그냥 저거 유료회원이나 가입시키려고 뭐 그죠? 가르쳐주는 등 많은 등 엄청난 엄청난 비법이 있는 듯 그죠? 가르쳐주는 등 안 등 하고 전화번호 물어봐가지고 그죠? 전화해라고 문자 남기라고 그죠? 하나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세요. 딱 그럽니다. 이렇게 딱 올라타죠? 줄였는데 여기서 20일 깨진다고 줄였잖아요? 한 3분의 1을 줄였다. 칩시다. 그죠? 매도했어. 여기 매도 시그널 맞거든요. 20일 깨지니까 매도했는데 그 다음날 올라가죠? 다시 사버려요. 다시 사버려요. 알겠습니까?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던졌는데 다시 올라갈까봐 겁나죠? 겁내지 마요. 다시 사면 돼요. 다시 사. 그게 안되죠? 그게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닥터케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투자대에서 입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거 그거예요. 당장 던졌는데 당장 던졌는데 그 다음날 올라가서 다시 사넣습니다. 그러면 답이 됐죠? 아무 때나 다시 사넣는 거 말고요. 내가 기준이 딱 있었어. 20일 깨지면 난 줄일 거야. 딱 줄였어. 그런데 그 다음날 올라갈까봐 못 줄인다 그랬잖아요. 줄이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파는 거 다시 사놓으라니까요. 왜 사놓으면 안 돼요? 어저께 던지면 오늘 사놓으면 안됩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분의 1 던졌죠?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빠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더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던져야 되는 겁니다. 더 빠지죠? 또 3분의 1 또 던지는 겁니다. 더 빠지죠? 그냥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던졌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다 던졌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여기 지지권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 60일과 120일까지 지지까지 일단 다 던졌어. 진짜 지지율도 안 가네 하고 다 던졌는데 양봉 딱 쓰면 어떻게 하면 된다? 사놓으면 돼요. 사놓으면 돼. 사놓으면 돼요. 그럼 해결됐습니까? 던지고 난 다음에 올라갈까 봐 못 던지겠다에 대한 해결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계처럼 반복하셔야 돼요. 기계처럼 잘 안 돼요. 사실은 저도 상당한 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비교적 마우스가 제 마음대로 움직여요. 제 마음먹은 대로 비교적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인다. 1번 아니야 아직도 마음대로 안 움직여. 2번 한번 솔직히 남겨보십시오. 마음대로 움직인다. 내가 생각한 대로 마우스 거의 다 움직여. 1번 아니야 아직도 머릿속에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생각이 있는데 잘 안 움직여. 잘 안 돼. 2번 남겨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한 분당 하나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인다. 잘 안 움직인다. 그렇죠? 앞에 이런 그거네. 삼성 SDS 해법 하나 드렸습니다. 잦은 매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잦은 매매가 아니에요. 그 대신에 뭘 먹어내면 된다? 뭘 먹어내면 된다? 추세 매매의 약점은 비교적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추세 매매의 약점은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갈 때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약점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본 것 같죠? 추세 매매. 왜? 횡보 구간은 비추세 구간입니다. 추세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21이라는 이 중간에 기준이 딱 있다면 여기 올라가면 매수 내려오면 매도 이렇게 하라는 기법도 있잖아요. 21 기법 이게 그죠? 이 좁은 박수권에서는 짧은 손절이 몇 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겨낸다? 빵 터질 때 끝나는 겁니다. 빵 터질 때 그렇죠? 빵 터질 때 끝장나는 거라고요. 그동안의 짧은 손실 다 먹어내는 겁니다. 여기 박수권 구간이 이게 지금 현대차는 크게 지금 눈에 잘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러면 20일 따라 갔을 때 성공한지 실패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대로 해볼게요. 이런 거 하니까 저번에 어떤 애가 지나간 거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참 무식한 소리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렇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먼저 동계를 내보고 실행해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상량 돌려내는 여기가 매수포인트 맞아요. 근데 240일 하나 있는 거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면서 신세계에서 매수해 들어간 거 기억나시죠? 여기 매수포인트 맞아요. 20일 깨질 때까지 들어갑니다. 쭉 가가지고 여기서 깨질 때 말 때 되는데 깨졌다 칩시다. 그죠? 일단 차익실현 성공 다시 올라탔죠?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합니다. 이번에는 20일 여기 깨졌어요. 먹은 거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시 올라탔어요. 이번에도 깨졌는데 먹은 거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올라탔다 칩시다. 바로 깨졌어요. 그러니까 손절 짧게 여기 상황에는 손절 내지는 수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 벌써 한번 먹었어요. 크게 그 다음에 올라탔습니다. 20일 아직 안 깨지고 여기서 딱 깨집니다. 여기 구간에서도 쩜거 먹었어. 그 다음 이제 이 추세에서 먹어낸다니까 비교적 빡수건이잖아요. 비교적 빡수건 비교적 빡수건이잖아요. 여기서는 별로 먹는 거 없다니까 근데 그 다음에도 들어갔어 20일 올라탈 때 그 다음에 대박나는 거예요. 빡 뚫고 하면서 아직도 안 던진 거예요. 아직도 20일 기법을 사용했다면 닥터케인은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던졌습니다만 그죠? 그 21기법 하나만 사용한다더라도 아직 안 던진 거라니까요. 그럼 대박이라니까요. 이거 간단한 거 이거 하나만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천을 못해요. 샀다가 깨지면 바로 던지고 그 다음에 올라타면 무조건 사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닥터케인은 여기 던졌느냐 하면요. 목표치 이상 달성하고 볼링즈밴드 삐져나오고 윗골이 달리기 시작하면 매도 시그널 이라고 닥터케인은 딱 제 스스로 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심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 찬찬히 보시면 돼요. 아까 설명했던 게 이런 구간들 아닙니까? 비교적 그죠? 던졌는데 올라타면 사면 되고요. 그죠? 올라타서 샀는데 다시 밀림에 다시 던져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CJ E&M 꽁이 너무 간단하게 넘어갔나? 그냥 15만큼 노리세요. 중장기 중장기 물론 올라갈 건 좀 있는데 꽁이는 우리 팀인데 굳이 중장기가 필요할까? 일단 그런 생각 듭니다. 중장기가 될 것 같아요. 안 보고 가만 나눌 자신 있어요? 중장기는 안 보고 가만 나누는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야 돼요. 안 보고 그냥 안 내버려야 돼요. 근데 맨날 보는데 그게 잘 될까? 이 말이지. 15만원권 오면 한번 관심 가져 봐라. 다시 정리합니다. 디케이락 디케이락 좋아요는 한번 눌렀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주시고 팬클럽 가입해주시면 땡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케이락을 13,000원에 사셨다. 일단 수익 중입니다. 13,000원은 언제 샀다고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11월경에 샀다. 11월경에 13,000원 대략 여기 인근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추세는 다시 복귀하려는 그런 모습이죠. 대략 이러한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추세 시장 안 좋을 때 안 좋았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으니까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밀리고 반등 다시 해낸 상황에서 위로 올라갈 것인지 밑으로 내려갈 것인지 상당한 중요한 기로에 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요. 여기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수렴 구간에서 여기부터 강한 상승이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 수렴 구간에서 방향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쳐지면 좋을까요? 위로 강하게 뚫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위로 강하게 15,500원권 여기 위로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쳐지면 13,000원권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탄탄한 지지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볼린저밴드 하단도 일단 있으니까 요점은 여기 오늘 지지한 61권을 반드시 지지하고 강하게 반등하고 15,600원권을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와야 그 위로 17,000원권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 중이니까요. 만약에 60위를 깨고 좀 내려오면 비중을 일부 축소 축소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본인의 매수단가는 지지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5,600원권까지 강하게 갔을 때 만약에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 아까 강의 계속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윗꼬리 달고 은봉이나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 뭐다? 저항이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헤딩했어요. 한 번 더 헤딩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15,500원권 가면 조금 비중 축소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강하게 빵 뚫으면 이렇게 이렇게 장대양보를 빵 뚫으면 굳이 던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는 헤딩 그렇지 못하고 갔다가 윗꼬리 달고 자꾸 밀리면 일부 차익실현 차익실현의 강도는 밀리는 정도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SDS 팝콘님이 필룩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가볍게 일단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필룩스 7,900원에 샀다구요? 와 팝콘님 팝콘님 잘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7,900원은요? 7,900원에요? 7,900원 산거 잘했다 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상한가가 같네요? 상한가 따라잡힙니까? 전 잘했다 소리 못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전에 크게 흔들리기 전에 7,900원에 따라갔다 아니면 흔들리고 난 다음에 7,900원에 따라갔다 앞에 1번 뒤에 2번 어디에요? 가격 똑같은데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엄청 달라요 2번 2연상 말고요 잘 모르겠다고요 장막판에 장막판이면 근데 너무 모험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모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상한가 말아올려서 다행이긴 한데 장 막판에 한번 풀렸다 다시 말아올렸잖아요 그죠? 이건 사실 분석 불가입니다 지 마음대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자 그러나 상한가를 비교적 양호하게 갔다가 한번 풀렸는데 다시 말아올렸으니까 그건 양호 거래량 빵빵 터지면서 상한가 갔으니까 양호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 봐도 이번 달에 강하게 상승 월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만원권은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할 것이다 3824 만약에 내일 상한가 한번 더 간다면 만원권까지도 갈 수는 있겠는데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죠? 너무 높게 샀기 때문에 본인 단가가 깨지면 적절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이야기 못하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야 된다? 오늘 강의를 들으셨다면 양봉 장때 양봉 끝내주게 올라갔어 오늘도 추가로 갭상승을 출발해서 양봉 강하게 말아올리면서 끝났어 양호 그때 거래량 터졌으니까 양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 2분의 1만 조정받아도 아까 양호하다 그랬습니까? 안된다 그랬습니까? 2분의 1 조정받아도 양호하다 그러는데 본인이 꼭대기 중에 꼭대기 샀기 때문에 2분의 1 조정이라는 것은 15%까지 빠져도 누가 멀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샀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높게 샀다는 게 그러면 두 가지 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올라가다 밀리죠 적당히 차익 실현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밀려가 시작한다든지 개발학으로 시작한다든지 해서 크게 밀리기 시작하면 욕심 버리시고 욕심 버리시고 엄청나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잘 대응하시라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몰라요 모릅니다 대웅제약 아까 보여드렸잖아 이거 뭐 끝내주고 가닥이 꼬꾸라진 거 3일 딱 걸렸어요 3일 쳐치는 건 아니고요 모른다는 겁니다 급등한 게 그냥 꼬꾸라진 게 한두 개 아니라니까요 대웅제약이 난리가 났었어 근데 꼬꾸라진 데 딱 3일밖에 안 걸렸어 그런 거 잘 참고하십시오 꼭대기에서 따라간 것만큼 나쁜 거 없다 렉이 이제 끝날 때 다 됐다 삼성 SDS 이재용 삼성전자 뭐 적당한 위치네요 적당한 위치인데 강하게 갔다가 뭐 연락이 지지구나네요 그죠 저는 순위에서 많이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팝콘님 워낙 무서운 종목인데 본인 왜 들어갔습니까 그죠 워낙 무서운 종목인데 왜 들어갔냐고요 욕심 아닙니까 욕심 아니냐고요 3일 전만 해도 4400원 하던 게 8200원 합니다 거의 두 배가 올랐어요 그죠 조금만 흔들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산 사람이 매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분도 알아듣겠다 1번 둘러 개야 왜 많이 오른쪽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줄 알아요 나는 꼭대기 샀는데 3일 전에 산 사람은요 3일 전에 산 사람 따불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10% 5% 흔들리기 시작하면 던진다니까요 그러면 꼭대기 산 나는 사자마자 10% 20% 밀리는 게 우습게 밀린다구요 그러니까 꼭대기 사지 마라 이때까지 잘 몰라서 그랬다면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주식 만만한 거 아닙니다 하루 이틀만에 박살나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이에요 몰라요 겁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식을 겁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팝호님 말고 지금 갓 주식 입문한 사람들 있죠 주식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것 같아 큰 코 다칩니다 코가 낮아가지고 얼마나 다칠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큰 코 다친다구요 큰 코 다친다구요 벌써 반대매매가 나온 물량 쪼법 있다 그러죠 농담 삼아 그랬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올라와서 그렇지 여기서 산 사람들 1800만 주 개인이 샀습니다 9%대 샀으면요 어저께 내지는 오늘 지금 만 15,000원 가까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15% 빠지는 거예요 15% 며칠 만에 영영 안 올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가면 다행이고 그죠 가면 다행이구요 시장 딱 꼭지 딱 치고 꼬꾸라지면 이게 삼성전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꼬꾸라지지 그리고 지질걸면서 1년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중장기다구요 1년 동안 연락이 물려가지고 못 팔아서 가지고 가는 그게 뭐가 중장기입니까 라고 말씀드릴게요 중장기 중장기 운운하는 사람들 중장기 중장기 운운하는 사람들 내가 수익 잘나서 끌고 가는 것도 그죠 20일이 훼손되거나 크게 밀리고 하면 적절히 비중 조절하면서 가는 게 잘하는 거지 중장기는 아예 안 던지는 게 중장기랍니까 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식 무서운 줄도 아시구요 본인들이 공부가 조금 더 있으면요 별로 겁이 안 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그리고 별로 두려움이 없고 그냥 무덤덤한 금액이 있죠 예를 들면 본인들 한 500만원 정도는 사람에 따라 좀 차이 나겠지만 아유 그건 뭐 있어도 그 뿐 없어도 그 뿐일 거 아닙니까 500만원 잃었다 해가지고 인생 쫑나는 사람 있습니까 과연 잘 없잖아요 그죠 이제 갓 20살 된 알바 고등학교 동안 신나게 하고 막노도판 띄가지고 그죠 몇 년 동안 모한 500만원 20대 초반 500만원 다 이러면 진짜 자괴감 들겠죠 근데 웬만한 급여생활자 내지는 웬만한 연세 있으신 분들 500만원 잃었다고 뭐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형님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남 이야기도 가지마라 했는데 정 안되겠으면 양봉 설 때 우량주 양봉 설 때 딱 이때 사라 형님 양봉이 뭔데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씩 주식합니다 한 대 때리고 싶었다고요 진짜 양봉이 뭔지도 모르면서 3천만원치 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 냉장고가 뭔지 모르고 가가지고 100만원짜리 냉장고 삽니까 여러분들 절대 안 사죠 예를 들어서 어떤 스타일러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옷 흔들어주는 거 틀어주는 거 이제야 웬만한 분 다 알지만 시골에 아주 그냥 깡촌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스타일러스 스타일러스 100만원에 사세요 이런 거 알겠습니다 하고 당장 삽니까 뭔지도 모르겠는데 뭐 둘둘둘한 거 세탁기가 아니면 저게 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물며 중고차 한 500만원짜리 사러 가는데 사진만 딱 보고 오케이 저거 사게요 한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100에 1명도 없을 겁니다 아는 사람 제외하고 100에 1명도 없다니까요 사진 딱 보고 500만원 주고 오케이 없다니까요 근데 주식은 덜렁 잘 삽니다 덜렁 잘 산다니까요 우리 친구 한 번 받게요 요새 연락도 없어요 마누라한테 쪼아가지고 천만원 받아 냈답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친구야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는 셈 치고 500만원만 잃어버려야 해요 500만원만 500만원만 잃는다 생각해봐라 진짜로 일주일 만에 500만원 잃었습니다 해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요 사랑을 샀으면 전부 대박이었는데 뭐 하이닉스 이마트 그때 막 날라갈라 할 때 그죠 전부 다 올라가는데 그 친구는 HTS도 없어요 제대로 이것만 딱 이것만 돼 있습니다 차트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 일주일 만에 500만원 잃었는데 하니까 그냥 이거 올라가는 것 같아 아무것도 사고 제가 뭐 했는데 나중에 마이너스 50%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알아요 야 아침에 30분만 잘하면 돈 되겠던데 이러고 있습니다 포기했던 모양입니다 다행이죠 친구의 입장에서 500만원 잃고 시장에 시장에 500만원 딱 그냥 주고 그 다음에 그 험난한 길을 안 가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거든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안 하는 거 없습니다 다행이죠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지인 중에 한 3억 물려있는 사람 있습니다 거의 6, 70% 이상 빠져 있습니다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이거 드렸어요 이거 드리면서 한번 보십시오 드렸는데요 아휴 나는 막 바뀌었습니까 근데 3억 들어가 있습니다 3억 3억 들어가 있다고요 채관자 바뀌었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다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정신교육 분위기로 가죠 그만큼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여러분들 주식시장 마구마구 올라갈 것만 같지만 진짜 위험한 됩니다 깡통 여러 번 차분 선배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가슴을 활짝 열고 자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위에 딱 얹히고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준비가 돼 있는가 그죠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이 주식시장에 험난한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선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선물 다우선물은 0.5%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선물은 1%까지도 가다가 0.81% 정도로 그래도 상승폭 유지하고 있으니까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고 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우전수가 20일 치지하면서 양봉 세우고 있죠 이거 강하게 빨리 오늘 장중에 강하게 상승 시도 나와야 됩니다 나스닥은 좀 간드랑간드랑 거리고 있는데 이거 좀 더 안정적으로 양봉으로 강하게 올라타야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오늘 이틀 연속 큰 폭 하락 이후에 하루 전날에 하락폭 거의 다 말아올리는 양호한 양봉 그때 기가 내공이 쌍크림 에스스에 들어왔으니까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과 동의입니다 내일도 여기 앞전에 신곡과 임금까지 강하게 양봉으로 말아올리면 말아올릴수록 좋고 그때 기가 내공이니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좋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캔들에 대해서 앞시간에 공부해 봤구요 종목 상담 하면서 여러분들께 진심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한번 곰곰이 오늘 생각해 보는 저녁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천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한번 해보시구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특혜였습니다 굿나잇 중독 아니 나도 한번 해보시고 łam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쭉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